싱크와이지돕론 최서연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현재 촬영하는 시간은 오전 7시 40분입니다 제가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아침 5시 30분에 낭독이라는 온라인 독서 모임을 진행을 합니다 현재 낭독 5기째 있는데요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책이 돈의 속성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책을 읽다 보니까 이거 좀 마인드맵으로 정리해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다라는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김승호 대표님이 뭐뭐 하는 이유, 뭐뭐 하는 방법 1번, 2번, 3번 딱딱딱 정리해 주시니까 이런 거 키워드만 알고 있어도 좋겠다는 생각이 또 직업병에 발동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싱크와이즈 마인드맵 강사이기 때문에 돈의 속성으로 좀 마인드맵을 재미있게 좀 정리하시는 방법 영상으로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각은 일단 돈의 속성이라는 책으로 마인드맵을 어떻게 만드는가 뼈대 부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싱크와이즈 현재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싱크와이즈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 필요하신 분은 제가 동영상 설명 아래 요청하는 방법 남겨 드리겠습니다 플러스 친구 통해서 저한테 쿠폰을 요청하시면 3개월 무료 이용권 드릴 예정입니다 현금으로 하면 약 33,000원 정도 되는 프로그램이고요 정품입니다 3개월 정도 추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쿠폰과 함께 무료 강의 영상도 보내드릴 예정이고 무료로 해봤는데 잠깐 혼자 힘드네 라고 하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 드릴 거기 때문에 일단 어떻게 제가 싱크와이즈로 돈의 속성을 정리하는지 좀 보시지요 몇 번 올려 드릴 예정입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의 속성 책을 마인드맵으로 정리하실 땐 일단 책에 대한 소개 또는 표지가 있으면 좋겠지요 그럴 땐 F9를 누릅니다 F9를 누르면 구글링이 되면서 돈의 속성 관련된 페이지 예스 입사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돈의 속성 페이지와 함께 이렇게 판매 주수 와 좋네요 탑 20에 우주에 올라 있고 국내 도서 7위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전 캡쳐로 활용해서 알캡쳐로 이렇게 이렇게 클립하겠... 잠시만요 이 부분 제가 빼고 다시 하겠습니다 캡쳐 프로그램 있으시면 이 캡쳐 그냥 알캡쳐로 하셔도 되구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신필 사인도 되어 있습니다 제가 원래 화면은 제 얼굴 보이게 하려고 했는데 아침이다 보니까 이렇게 화면 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붙여넣기 하면 돈의 속성 표지와 함께 정보까지 쓰기 때문에 도움이 되시겠죠 그 다음입니다 제가 무엇을 할 거냐면 목차를 가져올 것입니다 목차가 되게 많아요 글이 대부분 A4 기준으로 한 장 반 정도 될까요 되게 페이지 자체로 되게 짧게 짧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목차 없이 소목차로 쫙 나열되어 있거든요 하나하나가 되게 좋은 구조들이 많기 때문에 목차를 가져올 건데요 이 목차를 다 쳐야 될까요 타이핑을 아니요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어디 있나요 방금 구글링 했던 이 S24 안에 보시면 목차 이렇게 많지요 요거를 제가 쭉 긁어 올 예정입니다 자동 복사 기능도 있는데요 일단 이렇게 긁어 온 다음에 컨트롤 C 를 하고요 마인드맵으로 와서 목차 부분에 컨트롤 V 하면은 이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어떤 사태냐면 한 줄기 안에 다 갖다 붙기 때문에 하나하나 작업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딜리트 하고 다시 여기에서 컨트롤 스페이스 다중가지를 추가한 다음에 컨트롤 V 하고 여기거를 확인하겠습니다 이렇게 다 가서 붙지요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 무엇이냐면 아 제가 할 것이죠 여기에서 하나하나 필요한 것들 오늘 제가 아침에 읽은 게 주식을 내는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 세 가지 특징 사람들의 그러면 세 가지만 딱딱 정리하면 되게 깔끔하잖아요 이런 부분 하나씩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돈의 석성으로 첫 번째 시각은 이거 사진 가져오는 법 그 다음에 F9 눌러서 목차 가져와서 이렇게 다중가지 추가로 작업하는 것까지 해 봤습니다 그 다음 더 좋은 것은요 여기에서 개요로가 놓은 다음에 여기에다가 읽은 날짜 하고 그 다음에 구입 계기 이런 것도 적으면 좋겠지요 이렇게 해서 일단 제가 책 읽으면서 하나하나 또 이렇게 정리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들은 영상으로 촬영해서 올려 드리겠습니다 도움되셨다 그러면 구독 좋아요 알람도 눌러 주시고요 씽크와이즈 마인드 진짜 추천합니다 3개월 써보실 수 있기 때문에 3개월 동안 영상 제가 올려 드린 게 되게 많이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보시면서 공부하셔야 되겠습니다 쿠폰 많이 신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